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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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을 사용해라 미생물으로 농사를 지어야한다 저는 저 입장에서 미생물을 만들어내라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내밭이 그만큼 나쁜 미생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우수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신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형 미생물을 대량 정식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지력을 회복시키면서 작물의 병해충 저항력을 높여서 농가에 시용할 경우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저는 지금 포도랑 복숭아 쪽을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유형 미생물을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해가지고 좀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려고 그리고 유형 미생물을 많이 유형 미생물을 많이 유형 미생물을 많이 유형 미생물을 많이 eded~~